이야, 그거 신박하네. 그거 맞는 말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은 인구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간단한 논제를 듣고 저도 무릎을 탁 쳤거든요. 설득력으로. 근데 이게 그냥 제가 하는 얘기면 신뢰가 안 갈 수 있지만 영국을 대표하는 거시경제학의 헉학이 딱 계속 결론을 내려주고 논제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북언더스탠딩,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또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김상훈 기자와 함께. 선배는 별로 신나지 않은데. 지쳐가지고 그렇습니다. 북언더스탠딩은 어마어마한 화제입니다. 저한테 출판사들에서 연락이 계속 와요. 우리 책도 좀 소개해달라. 하지 말아달라가 아니고요. 그렇죠. 이 책도 소개해달라, 저 책도 소개해달라. 오고 있지만 저희는 꿋꿋하게. 꿋꿋하게. 남국민 북 칼럼 미스트가 하자들. 저쪽으로 연락이 갈 수도 있겠네. 그럼 안 되죠. 근데 원래 북언더스탠딩의 목표는 책을 읽지 않게 하는 게 목표. 그렇습니다. 근데 전화가 왜 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혹시나 해서. 어쨌든 저희는 꿋꿋하게 책을 아무도 안 읽는 그날까지. 그렇죠. 좀 읽을 만한 책은 그냥 바로 부셔버리고. 그렇죠. 그런 컨셉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말에. 저희가 북언더스탠딩은 주말에 항상 업로드 되잖아요. 누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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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편안한 자세로. 손도 댈 것도 없이. 맞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바로 집어넣어드리는. 이렇게 듣기만. 보고 듣기만 하면 되게.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도 북언더스탠딩의 유일한 주인장. 주인장이죠. 유일한 메시. 메시. 남국민 북할러미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희귀금속 얘기를 한 번 했고. 오늘은 무슨 책입니까? 오늘 가져온 책은 인구대역전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입니다. 그건 팔리고 있는 책 같습니다. 네. 팔리고 있는 책입니다. 굉장히 신간인 것 같아요. 신상 느낌인데. 나온 지는 한 2년이 좀 넘었고요. 원서가 나온 건 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직후에 나온 책입니다. 외국 책인데. 혹시 전화 받으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이게 아프로메테우스의 금속이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온 책이거든요. 인구가 줄어들 거다. 지금까지 힌트만 들으면 중국이 주인공인 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중국이. 중국도 인구가 줄어든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전세계 인구가 줄어든다. 너무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다 예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어떨 거야. 어떨 거야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설명이 가능해요. 한국이 가장 인구 감소의 전선에 서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책의 백미는 정말 간단한 팩트에서 시작을 해서 이분이 책을 쓴 분이 영국의 대표적인 거시경제학자는 찰스쿠트하트라는 학자인데. 그 팩트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인류의 최근의 경제사를 설명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설명을 쫙 하거든요. 그렇죠.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항상 인구가 증가해왔고. 그렇죠. 그런 것만 우리가 바라봤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보통 투자하는 거 연구하는 분들이 인간의 장기 기억도 한계가 30년 정도라고 본데요. 한 세대 정도를 기억하니까 우리는 그냥 지나간 세월이 너무 그냥 당연한 항상 인류는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지난 세월을 분석을 안 한 거예요. 마치 오늘 날씨 항상 더운 나라에서 왜 더운지 분석을 안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책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 시점이 한 세대가 접히는 순간인데.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결산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걸 결산을 해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그냥 막연히 뭐 큰한 미래학 책이나 이런 거랑 다르게 경제학자들은 굉장히 논리를 많이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하나 따라가서 약간 나중에는 반박하기 힘들 정도의 논리 체계를 딱 만들어서 제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구론 책. 저도 사실 인구로 설명하는 책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솔직히 제목이 이것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보면 그래 인구가 이러니까. 그래 인구는 줄어들겠지. 그런데 믿으십시오. 또 중국이 한국이. 그래서 저도 이 책이 사실은 안 읽었었어요. 나왔을 때. 뻔해 보여서. 뻔해 보여서. 그런데 특히 인구 책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미래학 책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에 이 책을 언뜻 내용은 알았는데 요즘에 왜 다시 봤냐면. 이 책이 나온 게 2021년이고 미국에서 원서가 나온 건 2020년이었어요. 팬데믹 직후에 나온 거니까 아마 팬데믹 전부터 썼겠죠. 그렇겠죠. 딱 나온 책이었는데 당시에는 이 책의 주장이 앞으로 인구가 주는데 그것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한 세대 동안 고물과 고금리의 시대를 살 거다. 지금까지는 저물가 저금리였다. 그런데 지금은 이 얘기가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사후적이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심지어 파월조차도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호언장납을 하던 시절이고. 다들 미국 기준금리가 5% 될 거라는 거 아무도 상상 못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책을 나온 게 팬데믹 전에 써서 팬데믹 후에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흘러내려간 거죠. 비주류 의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나서 검증이 된 거죠. 물론 앞으로 30년은 많이 남았지만 이분의 말대로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2년 전에 나왔을 때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냥 그런 얘기가 있나 보다였는데 지금은 빨리 그 책 좀 찾아와 다시 한 번 읽어보자 할 만한 시기라는 겁니다. 마치 희기금속책이 2017년에 나왔을 때 큰 주목을 못 받았지만 지금은 엄청 핫해졌잖아요. 지금 중국이 벌써 네오디뮴이라는 강력한 자석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이 책도 지금 다시 꺼내서 읽어봐야 되는 책이 됐다는 거예요. 그 논리 인구를 통해서 모든 경제 상황을 설명한다. 그런데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게 인구가 줄어들면 물가는 당연히 낮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왜냐하면 수요가 줄어드니까. 사실 왜 이 책이 그때 지지를 못 받았냐면 지금 보면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왜 지지를 못 받았냐면 똑같은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노인이 되고 하면 나도 노인이 되면 씀씀이가 주는데 당연히 그러면 세계의 수요가 떨어지고 우리도 다 일본처럼 되겠지. 그렇죠. 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 거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 텐션이 점점 떨어져 내려가는 게 우리의 미래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정말 달라진 이유는 오히려 뭔가 경제가 자꾸 가격이 치솟고 급박해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혈압으로 간다는 거죠. 저혈압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으로 생각했던 논리가 오히려 틀렸고 이 책에서 주장했던 논증이 맞았다는 게 지금까지 3년 정도의 평가라는 겁니다. 노인이 될수록 돈을 더 쓴다? 이상한데. 노인이 팍 쓴다? 명품사로. 항상 제가 부끄러운 학사 나무랭이라고 하지만 경제학 하면서 비슷한 생각을 항상 하잖아요. 노인들은 수요가 줄어드니까 소비가 주니까 수요가 감소하고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경험적으로. 네. 그리고 가장 큰 그런 게 지질받았던 이유가 지난 30년 동안 항상 금리는 떨어지고 항상 물가는 낮은 게 상식이었기 때문에 그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걸 심지어 파월조차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 책에서는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타성에 젖어 있었다. 논리로 봤을 때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이 노학자가 3년 전에 기염을 토하셨는데. 아무튼 보지 않았죠. 당시에는 다 무시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분의 말이 맞으니까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한번 이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제목 잘 못 지어서 탱망한 채. 조금 미래학 책처럼 이름을 지었죠. 생각해보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장을 한번 하나씩 들어보죠. 이 책의 주장은 뭐냐면. 앞으로 지금 코로나 전후로 해서 지금부터 앞으로 최소 30년, 40년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대가 올 거다. 그러면 지금까지랑 뭐가 달라지느냐. 인구가 바뀌는데 이게 모든 걸 딱 역전이라는 게 큰 틀의 의미인데요. 그럼 우선은 지난 30년이 뭔지를 한번 복습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경제 좋았지. 그냥 냉전도 끝나고 좋았지. 이런 거였는데. 이분이 분석을 하면 지난 30년은 저금리, 저물가로 상징되는 30, 40년이었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봤죠. 2% 금리까지 우리가 봤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왜 그랬냐를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 그냥 막연히 생각하면 안 된다. 그냥 세계 경제에 당연히 좋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주인공이 중국이라고 하는 것처럼 중국의 등장이라는 건데. 세계의 공장. 세계의 공장, 중국의 등장이라는 건데. 중국이 그냥 우리는 중국산 물건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중국이 세계에 등장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1978년 덩세화업행이 개혁 개방을 하기 시작한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국도 인구가 급증을 했거든요. 그렇죠. 인구가 한 60년대부터 한 5, 6억 명에서 지금은 14억 명까지 왔잖아요. 그 사이에 노동 가능 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인구 자체도 늘었을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도시로 다 나왔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이 세계 경제에 참여를 한 한 세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시장 안에서 우리가 옆에 보이진 않지만 다 세계 경제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만 우리도 노동자니까. 같은 노동자 풀에 수없이 많은 중국인들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던 게 지난 시대였다는 거예요. 지난 한 세대였다는 거예요. 물건만 쏟아졌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쏟아져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건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게 뭐냐면 90년대에 한 번 더 충격이 오는데 그게 뭐냐면 소련이 무너진 게 있었다는 겁니다. 소련이 당시에 러시아도 지금 인구 1억이 넘는 나라고 동유럽도 다 합치면 굉장히 인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90년대에 동국권이 무너지고 또 소련의 그 수많은 영토들이 다 무너지면서 이 사람들이 한 번에 다시 한 번 세계 시장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시장은 지난 30, 40년 동안 계속 노동자들이 계속 늘어난 거예요. 싼 노동력의 공급. 네. 그러니까 우리는 물건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70년대, 한 90년대부터 2018년까지 세계의 노동가능 인구를 보면 거의 두 배가 늘었다고 해요. 노동가능이고 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한 세 번째 변수는 뭐냐면 한국도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여자가 일하는 경우 거의 없었죠. 일을 하더라도 이런 품상일 받고 하던가 큰 중요 경제적 활동을 안 했죠. 그런데 선진 경제도 원래 그런 풍토였다가 여자들이 다 일을 하는 선진적인 문화로 가다 보니까 선진 경제에서도 여자들이 노동시장으로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70년대 이후로 자본주의나 이런 게 꽃피우다 보니까 여자들도 다 노동전선이 들어왔다. 그리고 소수자 같은 사람들도 노동전선 들어왔다. 이걸 다 종합해 봤을 땐 지난 한 세대는 세상의 노동자들이 끝도 없이 늘어나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중국도 그렇고 여성들도 들어오고 동료도 그렇고 동북권도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엄청나게 컸는데 이들이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 가장 큰 여기서 중요한 명제가 뭐냐면 노동자는 디플레이션적이고 청소년이나 노인은 인플레이션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뭔지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이거 외워둬야 될 것 같은 느낌. 어렵지만 이걸 이해하면 앞으로 이 책이 정말 좋은 이유가 뭐냐면 대가인 게 300페이지 정도의 논리를 이 한 문장으로 앞으로 다 설명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노동자는 디플레이션적이고 청소년과 청소년은 인플레이션적이다. 노인은 인플레이션적이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쓰는 것보다 많이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상품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상품을 낮추는 사람들. 디플레이션적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뭐라고 던져요. 예를 들어 300만 원 월급을 줘요. 제가 사장님인데 노동자에게. 왜 300만 원을 주냐면 그 사람이 200만 원을 벌어올 것 같으면 그 돈 안 주겠죠. 그렇지. 그런데 제가 봤을 땐 무조건 얘가 최소 300. 400은 벌어올 거야라는 생각이 있어야 고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존재한다는 건 무조건 더 만들 것 같으니까 뽑는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네. 굉장히 단순한 논리인데.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노동자는 씀씀이가 아무리 커 봤죠. 자기 월급이잖아요. 월급은 이꼴 소비인데. 만들어낸 산출량은 기업이 알아서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기업은 반드시 월급보다 많으니까 뽑을 거다. 가끔 월급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저를 보고 하시는 거 맞으십니까? 저도 인플레이션적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도 돌아보게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비효율이 나오면 당연히 그 기업은 퇴출될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 하에서는 모든 노동자라 하면 모두가 물가 하락에 기여한다는 거예요. 그거 괜찮네. 정확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버는 것보다 많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쓰는 사람도 얘가 쓰는 것보다 많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라 하면 그런 존재인데. 그럼 거꾸로 처음에 노인 문제 여쭤보셨잖아요. 노인은 적게 쓰니까 노인이 많아지면 물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잖아요. 그렇죠. 노인은 기본적으로 생산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보통은 들어야죠. 청소년이나 아이들이나 노인들은 생산은 안 하고 쓰기만 하는 존재이니까. 그러면 썸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수요만 만들어내는 계층이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안 기자님의 기준을 보면 부모님들은 다 디플레이션적 존재인 거예요. 쓰기보다 돈을 열심히 벌어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은 대부분 거의 안 벌어오잖아요. 지금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집안에서의 균형을 봤을 때는 자녀들은 쓰기만 하는 존재. 그런데 그리고 노인이 되시 부모님도 대체로 쓰시기만 하시는 소비만 하게 되겠죠. 이게 전체 경제로 봤을 때는 버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야 그거 신박하네. 그거 맞는 말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은 인구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간단한 논제를 두고 저도 무릎을 탁 쳤거든요. 설득력이다. 그런데 이게 그냥 제가 하는 얘기이면 신뢰가 안 갈 수 있지만 영국을 대표하는 거시경제학의 석학이 딱 결론을 내려주고 논제를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자의 계층이 많아지느냐 노동자가 아닌 계층이 많아지느냐 인구구조 확산 그걸 보면 디플레이션의 시대로 갈 거냐. 인플레이션의 시대로 갈 거냐를 알 수 있다. 그렇죠. 그 주장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난 너무 영국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집을 다니러 왔을 때 가상이 많이 벌어와. 그러면 부모님과 자녀들은 많이 쓸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가 한 집으로 보면 물가가 작동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뭐랄까요. 세 사람이 있는데 저는 우리 이 세 사람 쿠키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르신과 자녀는 쿠키를 만들 줄 몰라요. 저는 쿠키를 만들 줄 아는 성인인 거예요. 그러면 저만 만들면 물건이 부족해지겠죠. 저는 한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분 세 개가 되면. 그러면 물건이 두 개씩 부족해지잖아요. 물건이 부족해지면 물가가 오르게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세 달 만들면 물건이 남아 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비쌀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40년을 돌이켜보면 우리 쿠키 공장이 있는데 갑자기 중국인들도 들어오고 여자들도 들어오고 동유럽 사람들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쿠키를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쿠키가 너무 많아서 쿠키의 값어치가 없어졌다는 거죠. 미국도 사실은 그동안 너무 이상할 정도로 이렇게 고용도 좋고 한데도 물가가 이렇게 안 올라? 했던 게 사실은 중국이 싼 물건을 계속 대주니까 그 수혜를 어마어마하게 누렸던 거거든요. 멕시코에서도 인구가 와서 싼 노동력 제공해줘 중국에서 싼 물건 만들어줘 이러니까 사실은 경제가 매우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물가가 이어지는 매우 희한한 사항이 이어졌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다 사람이 많아서 생산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다. 만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물건이 너무 흔해 빠진 세상이 된 거죠. 정말 천 원짜리 이게 가능해 하는 물건이 나올 수 있었던 건 수없이 많은 쿠키 만드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쏟아져 나왔었다. 지난 30, 40년이 그런 세월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가가 낮아지는 게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고 이러면 당연한 거 아니야. 기계도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그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아주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인구의 파워가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되게 맞는 얘기인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할 때도 노동의 투입량 얼마나 많은 인구가 와서 농사를 짓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농기구로 갔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곡괭이로 하느냐 아니면 농기구로 가서 하느냐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산출량이 확 달라지니까 인구 가능한 것도 맞는 요인인데 이걸로만 설명하기에는 너무 단순화시킨 거 아닐까? 100%를 설명할 수는 없죠. 예리한 질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팠습니다. 여기서는 거시경제학자니까 경제학자들이 이런 걸 다 검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준비를 하면서 책에 거의 제가 도표가 100개가 넘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도표를 다 넣을까 하다가 그랬다가는 이게 마치 무슨 강의처럼 될 것 같아서 제가 아무래도 스토리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검증을 여러 가지 경제에서 검증한 논문도 인용하고 자기가 검증한 것도 인용을 하면 여러 요인 중에 설명할 수 있는 보통 경제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이 요인으로 몇 퍼센트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보통 하거든요. 보통 한 10% 안쪽 정도 설명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10%가 큰 거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단기적인 변동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내일 중독에서 전쟁이 나면 물가가 확 뛰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갑자기 중동에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유가가 확 떨어지는 물가가 확 떨어지잖아요. 주가도 마찬가지로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여기서 인구를 얘기한 이유는 한 30년에 우리가 인지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규모의 흐름이 그렇게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중력처럼 평소에는 잘 못 느끼고 있지만 그 무게가 꾸준히 물가를 내리는 압력으로 작용을 한 게 지난 30년의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기 자체가 그렇게 짓누르고 있었다는 거고 지금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그냥 중간에 어느 시점이면 뜬금없는 소리가 됐을 텐데 그 분위기가 그 거대한 흐름이 지금 바뀌기 시작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뭔가 몸이 항상 무거운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아픈 건 아닌데 어딘가 계속 찌뿌둥한 느낌이 들면 사람이 늘 그렇습니다. 요즘 그런 게 있겠죠. 뭘 해도 조금씩 누군가가 짓누르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짓누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갑자기 한 10년씩 다 젊어져서 팔팔해진다고 생각하면 평소처럼 살아도 뭔가 더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지난 30년이 계속 젊어지고 있었던 느낌인 거예요. 이 세계 경제가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꾸준히 받고 있는 거였다.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는 압력을 받아도 차라리 자꾸 오르락내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거대한 영향은 인플레이션을 누르는 방향으로 흘러왔었다는 겁니다. 지난 세계를 결산을 해봤을 때. 그래서 장기 이자율 그 도표를 보면 1970년대 정말 15%, 16% 하다가 얼마 전 제로금리할 때까지 정말 끝없이 떨어지는 걸 보면 그 사이에 수없이 오르락내리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봤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이걸 끊임없이 30년 동안 끌어내린 그 힘이 뭐였냐 하면 바로 인구였다. 인구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금리였다. 저금리의 시대가 가능했다. 맞습니다. 노동인구가 많으니까 물건이 싸지고. 물건이 싸져서 저 물가가 한 가지 설명이 이렇게 되고 방금 말씀하신 저금리도 사실 물가가 낮으니까 금리가 떨어지지도 당연한데 그런데 이거는 명목금리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3%면 명목금리가 3%는 돼야지가 되는데 보통 실질금리는 이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빼죠. 그렇죠. 그럼 이게 진짜 사람들이 느끼는 금리인 건데 이것도 지난 세기 동안 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중국인들이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만든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잖아요. 그럼 당연히 다 쓰지 않고 저축을 한다. 저축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저희도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대학생일 때는 쓰기만 하다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 열심히 저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축이 막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국 안에 돈이 흘러넘치기 시작을 했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다 돈을 모으기 시작했었다는 거고 또 한 가지 변수가 뭐냐면 노동자가 이렇게 흘러넘치면 어떻게 되냐면 임금이 억눌리잖아요. 그렇죠. 너 아니면 뽑을 사람 많아 하면 그렇죠. 임금이 낮아지잖아요. 그럼 저임금 지난 30년 동안 임금이 거의 안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본가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노동자들은 싸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본은 자꾸 쌓이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열심히 저축을 하니까. 그런데 자본가들이 돈을 써야지 금리가 오를 거잖아요. 자본가들은 내가 왜 기계를 놔야 되지? 어차피 노동자들이 차고 넘치고 저렴한데?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써야 되는 사람들은 돈 쓸 생각이 별로 없어요. 기업들은. 그런데 돈이 쌓이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그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하기도 하고 집도 사야 되고 이러니까 저축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 돈은 넘치는데 빌려갈 기업은 없다. 이렇게 되면 금리가 엄청 싸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연결이 되면서 지난 30년에 그 낮은 물가, 낮은 금리가 이거 하나로 설명이 쭉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좋을까요? 노동자들은 너무 많아. 경쟁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월급이 작아. 그런데 대신 제품은 넘치니까 제품 가격은 싸죠. 소비하는 사람들이 좋았겠군요. 소비자들은 행복했던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동자들이 너무 많아지면 임금이 도저히 안 오르는 거예요. 미국은 워낙 연구가 잘 돼 있으니까 영국 노동자들의 하위 노동자들, 특히 하위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면 거의 7, 8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실질 임금이 거의 안 올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불만이 너무 많아질 수밖에 없어야 되잖아요. 보통 이 정도면 폭동이 일어나도 혁명이 일어나야 거의 정상인 상황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문제가 일어나는데 왜 버텼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쿠키 공장으로 돌아가면 쿠키는 많으니까. 내 벌이는 안 늘어도 쿠키는 넘쳐나니까. 물건값이 계속 싸니까. 그렇죠. 그냥저냥 불만이 많아도 코스트코 가면 물건 싸게 먹고 하니까 그렇게 그런 금리도 낮고 물가도 낮고 임금도 낮은 세월이 지난 30년 동안 이어져 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자본주의가 발전한다는 생각을 요즘 다들 하고 있으니까 요즘 자본주의에 대해서 많이 이해가 높아지니까 세상이 점점 발전하는 건 당연하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그냥 당연한 어쩌면 인류사에서 종착역을 달려가는 것 같은 금리는 영원히 낮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요즘에 은행들이 문제가 되고 SVB 은행 같은 경우 특히 많은 금융기관이 요즘에 평가 손실로 시작해서 문제가 터져나가는 거잖아요. 갖고 있던 채권값이 갑자기 떨어져 가지고 엄청난 손실들을 입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은 불과 몇 년 전까지도 그런 엄청나게 큰 금융기관들도 이런 갑자기 금리가 확 뛰고 물가가 확 뛰는 세상을 예측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0.5%짜리 단기채 사느니 2%짜리 장기채 사서 그냥 2%라도 먹자는 마음이었고 그 근저에는 금리가 설마 오르겠어라는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바보 같지만 2년 전에 정말 우리를 돌이켜봤을 때 금리가 5% 될 거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기억하기는 거의 없었거든요. 미친 소리였죠. 그럼 정말 미국 기준금리가 5% 갈 거야 했으면 아마 3년 전에 아무도 믿지 않고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미쳤다고 했겠죠. 폭락론자라고 손가락질을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논리를 따라가 봤을 땐 그럼 그 논리가 바뀌면 앞으로의 세상이 바뀌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한 얘기 같지만 논리가 그 안에서 굉장히 탄탄하다 보니까 사실 이 책의 핵심 주장은 아까 말씀드린 노동자는 디플레 쓰는 사람은 인플레 그건데 앞으로 세계 경제를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툴이다. 지금 하신 말씀은 예를 들면 노동자의 비중 그러니까 생산 가능한 인구와 나머지 쓰는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물건이 더 생산되기도 하고 덜 생산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건 비중의 문제잖아요. 비중의 문제 말고 전체 인구의 영향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전체 인구인데 규모는 똑같이 같은데 노동 가능한 인구가 줄어들고 나머지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디플레적인 게 맞느냐 인플레적인 게 맞느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구의 문제는 인구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건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인구 전체의 영향 절대 규모로 보면 여기서는 생산 가능 인구로 계속 인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인구의 절대값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논리에 따르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쓰는 사람 만드는 사람의 비율의 문제라는 거죠. 결국 비율의 문제다? 그렇죠. 2명과 1명 있는 게임이나 20명과 10명 있는 게임이나 누가 많이 만들고 누가 적게 쓸 거냐의 문제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프리카, 동남아, 인도 인구가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문제가 역전될 거라고 하는 이유는 이 문제에서 일단 기반이 튼튼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구 축에는 어지간하면 안 틀리거든요. 그렇죠. 대체로 예상 가능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몇 억명 죽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이 구성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 신흥 국가들의 청년들이 늘어난 속도보다 중국, 동유럽, 선진 경제들이 고령화된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몸집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인구 1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은 예를 들면 하루에 10불을 안 쓰겠지만 미국인들은 하루에 100불, 1000불도 쓰잖아요. 그리고 선진 경제의 비율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고령화에는 어디에 집중돼 있느냐? 선진 경제. 그렇기 때문에 지구 전체의 구매력으로 봤을 땐 쓰는 사람이 많다. 하마들의 입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겠네. 인구가 늘건 줄건 간에 그 사이에서 누군가는 만들고 만들지 않은 사람은 쓰는 거니까 그 사이에서 만드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싼 거고 만드는 사람이 적으면 가격이 비싼 거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프리카의 소득률이 낮으니까 아프리카의 갑자기 무슨 일을 해서 노령화가 너무 심해졌는데 미국의 청년들이 망 늘어나요. 아프리카는 한 명당 한 개밖에 못 만드는 미국은 10개씩 만든다 하면 세계의 균형으로 봤을 땐 디플레이션적인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하루에 10개씩 사야 되는 노인이 생기고 1개씩 만드는 청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무게추를 봤을 때는 이게 맞추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오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굉장히 급격하게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인구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고령화가 심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천천히 내려왔지만 이제 바뀌는 순간에는 급격하게 오르는 그렇죠. 그러면 생산한 사람은 급격히 줄고 쓰는 노인들은 많아지고 그렇죠. 아이들은 적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뭐라고 저희도 사실 신경을 잘... 요즘에 조금 화제가 됐던 게 중국이 인구가 줄었다 해서 작년에 통계를 내보니까 오히려 줄었다. 그러니까 중국이 문화대혁명이나 이런 재난 없고 중간은 처음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10년대 후반부터 이미 줄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유럽, 그리고 한국, 우리를 포함한 동아시아 경제들이 사실 2010년대 후반부터 이미 줄지는 않더라도 거의 평탄면을 달리고 있었고 지금 슬슬 꺾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이분이 팬데믹에 맞춰서 낸 책이 아니라 그냥 그때 이거 빨리 써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팬데믹이 터진 거죠. 팬데믹이 터지니까 팬데믹은 그럼 이 흐름을 가속화할 거냐 감속할 거냐 봤을 땐 여러모로 봤을 때 가속화하는 요인이었다. 그렇게 되면 이 분이 낸 시점이 어찌 보면 정말 책이 딱 한 장이 접히고 정말 한 장이 딱 시작하는 느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체감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페이스북 같은 데 식당을 하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정말 정말 사람 구하기 정말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학생 알바 할 때 대학생 때 알바 많이 하잖아요. 넘쳐났죠. 그때 최저임금이 막 오르기 전이기도 해서 5천 원? 이렇게 하면 그거 줄 서고 늘 면접 보고 이랬거든요. 떨어지고. 그런데 이게 정말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3년도 긴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경제 전체 사이클로 놓고 봤을 땐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변할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그게 체감이 되고 있는 순간인데 우리는 아직 30, 40년의 그 흐름, 지금까지의 상식, 우리도 5% 이거 사실 요즘에 투자하는 분들 얘기해 보면 5% 이거 다 2%, 3% 갈 거라고 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다시 오를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해요. 거의 얘기를 해보면 그런데 과연 그 상식이 맞느냐 근본적인 의문이 된다는 거죠. 이 방금 말씀드린 논리가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구의 구조로 보면 그 논리대로라고 하면 불과 우리가 10년 전쯤에 무슨 짓을 해도 금리가 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반대 방향으로 생길 수 있다는 거네요. 아니,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가 60대면 대충 은퇴로 하고 정년이 영잔동이 되는 분위기긴 하지만 쿼터를 늘 생각해. 노동 가능한 인구가 최소한 인구의 한 40% 돼야 돼. 생각했는데 40% 줄었어. 그러면 은퇴윤력을 1년씩 늦춰. 그래서 자꾸 쿼터를 맞춘다. 나이 들어도 자꾸 생산가능 인구의 비중을 똑같이 맞춰가면 그러면 방법이 되긴 하겠죠.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이 책의 백미가 뭐냐면 주장이 굉장히 처음에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학자분들이 쓰는 책은 오히려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의 세밀한 얘기에 집중을 하거든요. 이분은 엄청 큰 아젠나를 던진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 장에 자기가 할 얘기를 쫙 풉니다. 그리고 뒤에는 뭐냐면 마치 논문 방어하듯이 다 반박들이에요. 반박, 재반박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도 책이 사실 책이 좀 어렵고 딱딱한 면이 큽니다. 괜찮아요. 저희는 읽지는 않을 거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도 논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루어질 거고 이미 현실이다.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방금 말했던 2015년쯤부터 인구가 줄었으면, 그게 줄었으면, 생산 인구가 줄었으면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체감했는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메워왔냐면 이미 그런 현상을 이어지면서 조금씩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절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그 고령화가 정말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이 책이 경제학자가 쓴 경제학 책인데 중간에 한 챕터가 침해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침해? 뭐지? 싶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대부분 평균 연령이 늘어도 한 80 정도에 돌아가시는 게 보통의 평균 연령이잖아요. 평균 사망 연령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90 이렇게 넘어갈 거란 말이죠. 한국은 특히 한국, 일본은 90 어떤 분들은 제 나이 정도면 100살까지는 다 살 거야라고 할 적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침해는 나이가 듬에 따라 지수 함수적으로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100살이 넘으면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발병률이 너무너무 높아진다. 한계가 있다는 거군요. 한계가.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오래 살 수는 있어도 최소한 이 침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은 굉장히 치료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해결이 지금 단계로는 요원한다. 그런데 이 침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 그럼 앞으로 노인들이 많아질 건 확실한데 그러면 침해 환자도 정말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건데 어느 정도라고 하냐면 지금 태어난 일본 아이들은 3분의 1은 침해를 겪고 죽을 거다. 할 정도라고 해요. 인구 추계와 발병률을 합쳐서 놓고 보았을 때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일을 하는 노인은 조금 생길 수 있잖아요. 문제는 더 나이가 되면 당연히 노동을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분들에게 다 돌봄 인력이 붙어야 돼요. 치매 환자들에게. 치매라는 건 특성상 굉장히 오래 앓고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굉장히 장기화되기 때문에 거의 확실하게 한두 명의 인력이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생산 가능 인력이 더 줄어드는 거죠.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누가 붙어야 되는지 간병이라는 게 굉장히 중노동이잖아요. 보통은 최대 맥시멈한 4, 50대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죠. 간병인 분들 보시면 거의 60대 정도까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통계를 보면 그러면 그리고 대부분은 젊은 사람들이 원래 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들의 간병 수요는 폭증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노동 못하는 건 당연한 상수고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젊은 사람들이 붙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붙는데 당연히 앞으로 인구가, 노동자가 줄어들 거라고 하잖아요. 귀한 노동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서빙로봇이나 키오스크처럼 대체가 되느냐 하면 돌봄 노동 특성상 자동화나 로봇화가 거의 현재로 봤으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아마 가장 대체가 어려운 직업일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 정정한 노인들이 일을 하는 효과가 있어도 이런 어마무지한 효과 때문에 노동력 부족은 훨씬 심해질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GPT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조금 커버가 안 될까요? 챗GPT로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챗GPT가 나왔으니까 노인들도 난 엑셀 안 해도 PPT 만들어줘. 한번 만들어주고 사람도 좀 적어도 예를 들면 지금까지의 세상은 이 정도의 생산을 위해서는 10명이 필요했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이 정도의 생산을 위해서는 한 명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나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면 더 빨리 높아지면 되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원리적으로는 맞죠. 맞는데 그렇게 한 나라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돌파해서 이 책에서 보고 배워라 하는 나라가 있긴 한데 그래요? 실제로? 그 나라가 있긴 한데 그 얘기를 들으면 말도 안 돼 그게 모범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잘하면 그 나라 정도 될 거라는 나라가 하나 있거든요.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거는 2부에서? 2부에서 2부에서 잠시 너무 거리는 거 보니까 너무 일찍 나갔어 2부에서 알겠습니다. 이야 그래요. 되게 뻔한 내용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뭐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네요. 우리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도 결국은 인구의 비중 노동 가능한 인구의 비중에 따라서 결국 결정될 수밖에 없다. 사실 저는 투자를 하면서도 거의 예측을 안 해야 된다는 걸 믿는 편이라서 예측이 대부분 틀리잖아요. 전문가들 예측이 그런데 그 이유는 코앞을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직업적으로 예측을 해야 되는 맞아요. 그거 누구도 못하는 거니까 항상 틀릴 줄 알면서 예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의 증시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30년 정도의 장기 뷰는 어지간하면 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곧 30년 후에 늙을 거라는 건 그렇죠.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예측이 아니죠.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완전 장기 뷰 정도는 놓고 가는 건 어떤 투자를 하시든 간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세상이 바뀌는 게 왜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데 토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거 뭐라고 했죠. 우리가 외우고 아까 멋진 말이 있었는데 노동자는 디플레이션적이고 선배랑 저는 디플레 청소년과 노인은 인플레이적이다. 인플레이적이다. 그거 되게 외워두면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았으면 딱 그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이 책은 다 읽으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2부에서는 무슨 내용을 다룰 수 있을 겁니까? 2부에서는 이제 그러면 앞으로 암울한 얘기를 했는데 다 그렇게 대책이 없지는 않고 거꾸로 돌아갈 건데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세상이 바뀔 거고 세상에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바뀔 거고 또 문제가 생기면 그걸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런 얘기를 2부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괴로우라고 일주일 이후에 낼까요?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그럼 저 빨리 퇴근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또 너무 속상하실 것 같으니까 바로 이어서 저희가 녹화도 하고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1부로 마치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